가수 제 친구는 가수 지망생이에요. 제 친구는 가수 지망생이에요. 가족 저는 가족과 함께 살아요. 저는 가족과 함께 살아요. 간호사 그 간호사는 아주 친절했다. 그 간호사는 아주 친절했다. 경찰 경찰은 이 지역을 자주 순찰해요. 경찰은 이 지역을 자주 순찰해요. 경찰은 이 지역을 자주 순찰해요. 경찰서 그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계시다.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고모 그 후에 고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 후에 고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 후에 고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고향 이번 주말에 고향에 갈 거예요. 이번 주말에 고향에 갈 거예요. 공무원 공무원 그는 대한민국 공무원이에요. 군인 마이크는 지금 군인이에요. 마이크는 지금 군인이에요. 마이크는 지금 군인이에요. 리포터 기자 그녀는 방송국 기자예요. 그녀는 방송국 기자예요. 그녀는 방송국 기자예요. I 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 country 나라 Korea is a good country.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나 나 There are age limit in this place. 이곳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남녀 남녀는 평등해야 돼요. 남녀는 평등해야 돼요. 남동생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남성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아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아요. 남자 남자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편 남편이 나를 안아주었다. 남편이 나를 안아주었다. 남편이 나를 안아주었다. 내 Where's my passport? 내 여권이 어딨지? 내 여권이 어딨지? You 너 How did you know that?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You guys 너희 You're both equally at fault. 너희 둘 다 똑같이 잘못했어. 너희 둘 다 똑같이 잘못했어. 너희 둘 다 똑같이 잘못했어. Old people 노인 Old people go to school these days too. 노인들도 요즘 학교에 가요. 노인들도 요즘 학교에 가요. 노인들도 요즘 학교에 가요. Who? 누구? Who are you? 누구세요? 누구세요? Elder sister 문화 I'm really close to my elder sister. 저는 문화랑 완전 친해요. 저는 문화랑 완전 친해요. 저는 문화랑 완전 친해요. resemble 닮다 The sisters really look alike. 그 자매는 진짜 닮았어요. 그 자매는 진짜 닮았어요. 그 자매는 진짜 닮았어요. 동생 동생 I went to the park with my younger brother. 동생하고 공원에 갔어요. 동생 동생하고 공원에 갔어요. 동생하고 공원에 갔어요. Your 네 Clear up your own mess My aunt has a beautiful daughter. My aunt has a beautiful daughter. 이모는 어여쁜 딸이 있습니다. 이모는 어여쁜 딸이 있습니다. 이모는 어여쁜 딸이 있습니다. Unit counter for people 명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우리 가족은 다섯 명이에요. 우리 가족은 다섯 명이에요. 우리 가족은 다섯 명이에요. Take care of or support. 모시다 He lives with his parents and supports them.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Pleasant 반갑다 How pleasant to see you.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Broadcasting station 방송국 The broadcasting station is famous for its news. 그 방송국은 뉴스로 유명해요. 그 방송국은 뉴스로 유명해요. 그 방송국은 뉴스로 유명해요. Lawyer 변호사 My dream is to be a lawyer. 저의 꿈은 변호사입니다. 저의 꿈은 변호사입니다. C 됐다 I'm honored to see you.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Parents 부모님 I respect my parents.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A married couple 부부 Married couple's quarrels are soon mended. 부부싸움은 칼로 물 배기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배기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배기에요. 와이프 부인 Bring your wife too. 부인과 함께 오세요. 부인과 함께 오세요. 부인과 함께 오세요. person or people 사람 아니면 사람들 People are gathered here.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business 사업 He started a new business.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To live To live 살다 My grandma lives in Seoul. 할머니는 서울에 살아요. 할머니는 서울에 살아요. 할머니는 서울에 살아요. An uncle An uncle An uncle 삼촌 My uncle is a businessman. 삼촌은 사업가에요. 삼촌은 사업가에요. 서비스 The store offers good service. 그 가게는 서비스가 좋다. 그 가게는 서비스가 좋다. 그 가게는 서비스가 좋다. teacher 선생님 The teacher is on the way. 선생님이 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오고 있어요. An athlete 선수 The team is changing players.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성 His surname is Lee. 그는 성이 김씨입니다. 그는 성이 김씨입니다. 그는 성이 김씨입니다. 성함 What's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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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는 할아버지 집에 있어요 시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요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요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요 식구 우리는 새 식구가 생겼어요 우리는 새 식구가 생겼어요 우리는 새 식구가 생겼어요 아나운서 제 꿈은 아나운서예요 제 꿈은 아나운서예요 제 꿈은 아나운서예요 와이프 아내 아내가 임신했어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아들 아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아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아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올해 신살이세요 아버지는 올해 신살이세요 아버지는 올해 신살이세요 아빠 아빠 아빠는 회사원이에요 아빠는 회사원이에요 아빠는 회사원이에요 hello or goodbye 안녕 hi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well or peacefully 안녕히 have you slept well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a lover 애인 she has a lover 그녀는 애인이 있어요 그녀는 애인이 있어요 그녀는 애인이 있어요 how? to be how? 어떠하다 how is the movie? 그 영화는 어때요? 그 영화는 어때요? 그 영화는 어때요? how? 어떻다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mother 어머니 happy birthday mother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mother mother love of mother is endless 어머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어머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어머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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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sit down here 어서 여기 앉으세요 어서 여기 앉으세요 어서 여기 앉으세요 어서 여기 앉으세요 저는 언니가 제일 좋아요 저는 언니가 제일 좋아요 저는 언니가 제일 좋아요 mom 엄마 my mom is a good cook 엄마는 요리를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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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er sister 여동생 my younger sister is a college student 여동생은 대학생이에요 여동생은 대학생이에요 여동생은 대학생이에요 여동생은 대학생이에요 여동생은 대학생이에요 you all 여러분 how do you all feel 여동생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age 연세 How old are you?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celebrity 연예인 I just saw a celebrity 나 방금 연예인 봤어 나 방금 연예인 봤어 나 방금 연예인 봤어 been a long time 오래간만 It has been a while since we met 정말 오래간만이예요 정말 오래간만이예요 정말 오래간만이예요 정말 오래간만이예요 for a long time 오래되다 It's been a really long time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래됐mie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 오래됐어요 Tiffany 오래됐어요 mig bail 오빠는 항상 저를 괴롭혀요. 오빠는 항상 저를 괴롭혀요. 요리사 요리사는 주방에 있어요. 요리사는 주방에 있어요. 우리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음악가 나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모 여기 물 주세요. 이모 여기 물 주세요. 이 분 이 분 이 분은 미국에서 오신 존 씨예요. 이 분은 미국에서 오신 존 씨예요. 이 분은 미국에서 오신 존 씨예요.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자기소개 자식 존 씨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존 씨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존 씨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원 셀프 자신 자신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I 저 I have a lot of friends. 저는 친구가 많아요. 저는 친구가 많아요. That person 저분 Isn't that a professor? 저분은 교수님 아니에요? 저분은 교수님 아니에요? 저분은 교수님 아니에요? 저분은 교수님 아니에요? 저희 I will introduce my family.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조카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녀는 조카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녀는 조카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녀는 아이들한테 용돈을 줬어요. 주부 애가 용돈의 집사님이에요. 그녀는 알뜰한 주부예요. 그녀는 알뜰한 주부예요. 그녀는 알뜰한 주부예요. 그녀는 알뜰한 주부예요. 지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직업 There are various jobs in the world.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직원 직원 The company has 10 employees. 그 회사의 직원이 10명 있어요. 그 회사의 직원이 10명 있어요. 그 회사의 직원이 10명 있어요. workplace 직장 How's life at work these days? 요즘 직장 생활 어때요? 요즘 직장 생활 어때요? 요즘 직장 생활 어때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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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축하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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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정말 소중해요. 친구는 정말 소중해요. 친구는 정말 소중해요. 친척 친척들이 저희 집에 다 모였어요. 친척들이 저희 집에 다 모였어요. 친척들이 저희 집에 다 모였어요. 학생 요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요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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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My grandfather is very healthy. 할아버지는 아주 건강해요. 할아버지는 아주 건강해요. 할아버지는 아주 건강해요. 헤어지다 It's been nine years since I broke up with him. 그와 헤어진 지 9년이 지났다. 그와 헤어진 지 9년이 지났다. 그와 헤어진 지 9년이 지났다. elder brother 형 My brother has always been generous. 형은 언제나 노그러웠다. 형은 언제나 노그러웠다. 형은 언제나 노그러웠다. 형제 How many siblings do you have? 형제가 몇이세요? 형제가 몇이세요? 형제가 몇이세요? A painter 화가 He's a famous painter. 그분은 유명한 화가예요. 그분은 유명한 화가예요. 그분은 유명한 화가예요. Welcome 환영 Welcome to Korea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 company 회사 What do you do at your company?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office worker 아빠는 회사원이에요. 아빠는 회사원이에요. 아빠는 회사원이에요.